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바위솔 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꽃을 올려주고 있는 이 아이는 도끼와 드래곤 이라는 바위솔 입니다 겨울동안 단풍이 들어서 예쁘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저는 다른 바위솔들은 많이 보았지만 도끼와 드래곤 바위솔의 꽃은 처음으로 본답니다 참 예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블랙탑 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 블랙탑 화분에 흙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흙도 좀 복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컸기 때문에 자구들도 엄마한테서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들이 엄마 얼굴보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엄마 몸에서 영양분을 빨아서 자구들이 커진 것만큼 엄마는 얼굴이 작아졌겠죠 그래서 자구들을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흙이 많이 흘러 내려서 복도를 좀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랍니다 실제로 화분을 보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흙이 많이 썰려 내려가서 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복도를 좀 해주고 자구도 분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마 몸에서 떨어진 자구들은 줄기를 잘라 주시면 된답니다 바위솔은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있는 잎장 밑에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줄기는 싹둑 잘라 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렇게 진입들을 살짝 떼어 주시면 밑에서 뿌리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된 아이들은 흙에다가 살짝 이렇게 꽂아만 두어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자구도 잘 달아 준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 있고 엄마 몸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자구들은 엄마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줄기를 살짝 가위로 이렇게 잘라만 주셔도 엄마 몸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얼굴이 커지고 자구들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줄기는 저절로 말라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은 잘라서 줄기도 다시 잘라주고 그리고 입장도 정리를 해서 다시 흙에다가 꽂아 주시면 된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와있는 뿌리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게 자라 준답니다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된답니다 자구들은 줄기를 정리하여 모두 흙에다가 꽂아 주었고 이제는 마사로 복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로 군데군데 흙이 파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구를 올려준 부분에 마사를 이용을 하여 자구도 고정을 시키고 흘러내렸던 흙들도 복도를 해주면 다시 이쁘게 바위솔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이용을 하여 흙을 올려 주는게 굉장히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숟가락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부분에 사이사이 꼼꼼하게 마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화분이 봉긋하게 흙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봉긋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왕거미줄 바위솔입니다 이 거미줄 바위솔도 굉장히 예뻤었는데 한 줄 정도가 어린 자구들이 작년 여름에 무름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빈 공간이 남아있지만 올 봄에도 자구들을 많이 내어줘서 가득 차게 되면 더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거미바위솔입니다 이 아이는 분갈이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구들은 지금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기간을 두고 자구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에서 자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글따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위솔 자구 분리해주고 그리고 복도 해주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